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속에 오는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광안리 세계불꽃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면역인데, 서면역... 서면역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환승합니다. 지금 1호선에서 광안리 가는 여기에 전철 타기 위해서 지금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광안리 불꽃축제 부산 서면역전철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제 왼쪽으로 여기가 해운대 광안리 가는 방향의 2호선이죠. 2호선이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양산 가는 겁니다. 양산 가는 거, 사상 양산 가는 2호선. 양산 전철역에서 해운대까지가 종점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광안리 불꽃축제 서면역 현장에서 리포터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따뜻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